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이쪽에 오세요. 근데 마지막 날까지 이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필요하시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무 많아지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만원의 돈이에요. 직접. 그래서 장구 하나 줘요. 그 2번짜리 장파리 뭐? 그거 하나만 주시고.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사람이 날 수만큼 세월이 간다고 그럽니다. 저는 30대 때는 30km로 가 가지고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40대는 딱 고개 올렸으니까 40km로 진짜 달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엄마도 50km, 60km로 막 달리고 가죠. 그런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고. 아침인가 싶으면 저녁이고 저녁인가 싶으면 또 아침이고. 그치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태움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이 건강이라 말은 자꾸 자꾸 말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아. 그치? 너 이쁘다. 너 좋다. 이런 말을.